안녕하세요 케니입니다 수업 요약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MBTI에 관한 얘기가 나왔어요 아이들이 MBTI를 몇번 봤고 저도 몇번 봤는데 저도 제 동생과 이거 얘기하면서 항상 하는 얘기인데 달라져요 조금씩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믿을 수는 없는 부분인데 저는 항상 보면 딱딱 나오는건 존재예요 이게 ESTJ이거나 저는 ISTJ이거나 이런식으로 되는데 여기서 T가 아닌가 STJ는 맞는것 같은데 I냐 E냐 여기서 약간 갈려요 그래서 아이들이랑 같이 MBTI 테스트를 각각 3개를 틀어놓고 그리고 아이들이랑 같이 해봤어요 여기서 이제 관목할만한 부분은 레일라 같은 경우에는 리딩능력이나 이런것들이 그냥 넘사벽으로 커버려서 지금 저랑 해석하는 그 속도 자체가 같아요 그냥 쓱 보면 다 해석이 되는거에요 직독직해가 에어리얼 같은 경우에 이제 그게 되는데 단어에서 막히는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어휘가 조금 부족하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에어리얼이 그쪽에서 성장을 하려면 지금 현재 레일라가 하고 있는 숙제랑 같이 하는게 맞아요 똑같이 어떻게 하냐면은 본인이 이제 문장을 쓰고 그 문장 쓴거를 GPT한테 한번 더 좋은 문장으로 고쳐봐라 라고 해서 그렇게 고친거를 본인이 이제 자기가 수용할 것들을 판단을 해서 나는 이거 가지고 싶어 이런것들을 문장 단어를 따서 앙키에 넣고 문장을 따서 앙키에 넣은 다음에 그걸 학습해 나가면서 자기걸로 슬슬 만들어가는 거죠 그게 필요합니다 아이들 같은 경우에 지금 이런것들 다 해석을 할 시간 없어서 못했고 수업도 지금 10분까지 늘어졌잖아요 이게 다 끝났느라고 레일라는 저랑 같네요 저도 istj 레일라도 istj 로 나오고 에어리얼 같은 경우에 당연히 다른 결과값이 나올거라고 생각했어요 테스트 시작 시점부터 지금 나온거는 enfp가 나오는데 네 저희랑은 달라요 저는 레일라도 e타입이랑 i타입 사이에서 왔다갔다 할거에요 그는 저인데 저는 약간 i타입적이고 이런식으로 해서 아이들이랑 한번 mbti 좀 알아봤구요 전부 다 기록해놨으니까 이거 아이들에게 보내 놓도록 하겠습니다 이런것들 저도 한번 쭉 읽어보면서 그렇구나 하는 그런 생각 좀 해봤으면 좋겠고 아이들도 이거 관심있게 좀 읽어볼 것 같습니다 오늘 좀 지켜봐야 됐었던 부분은 유심히 좀 봐야 됐었던 부분은 이제 레일라가 독해가 확실히 빠르다라는 것과 그 다음에 에어리얼은 독해는 빠르고 구조랑 이런것들은 싸그리다 잡혔는데 어휘가 아직 안 따라온다 요거 정도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여기까지 요약드리겠습니다 켄이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평안하세요 K K K